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협입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 정재형 박사님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2050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의 중국의 대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의 중국의 대전략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쳐서 지금 그동안 중국의 발전된 그런 국제적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78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지난 4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해왔고 이미 G2 그리고 미중 전략시대라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두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로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취임을 했고 신과 동시에 내놓은 슬로건이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분과 중국의 꿈을 이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이 되는 2020년 그리고 중국 중화민공화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소위 말하는 두 개의 100년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는 앞으로 영래 질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슈퍼파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자국의 힘을 표출을 하고 자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에서 중국의 꿈 그리고 이제 강군의 꿈이라는 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제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으로 저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대1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신형 국제관계라든지 그리고 신형 대국관계 그리고 인류문명 공동체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외 전략 슬로건을 통해서 지금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대1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이 말하는 강대국화 전략 2050년까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지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복격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강군의 꿈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슬로건은 간단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궁대가 되겠다는 것이고 2050년까지 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를 해서 영내 지역뿐만 아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국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변화된 세계지세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군의 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군의 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중국이 육군 위주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해공군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도 여섯 척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비대칭 전략, 미사일이라든지 사이버, 우주전 이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중국이 이제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을 짜고 있고 그 전략이라는 것이 새로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강군의 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이제 또 미중 간의 어떤 새로운 또 어떤 군비 경쟁이나 이런 부분도 요소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그런 전략을 갖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은 이런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이 한반도 질서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죠.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말한 강대국화 전략에 있어서의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특히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같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이러한 전략의 힘이 투사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이 영내 지역의 어떤 질서를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한반도에 과거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형성되어 왔던 그런 질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다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중국의 힘이 투사돼서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도 훨씬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러한 중국의 꿈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적인 딜레마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핵심은 미중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부분에 중국이 앞으로 2050년까지 중국의 전략을 명확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건 다시 말하면 그동안 미국이 만들어오는 질서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미국이 대중포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IMF 중거리 핵 전략 탈퇴, 그리고 미사일 디펜스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강대국화 전략과는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어떤 미국과 중국이 이 지역에서 힘이 부딪힌다고 했을 때는 한반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에서 어떤 무력적인 충돌, 혹은 새로운 군비 경쟁, 혹은 이러한 것이 확대된다고 하면 새로운 냉전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힘의 변화, 그리고 미중관계의 어떤 역합 구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다자안보 체제다든지 새로운 어떤 동북아안보 공동체다든지 새로운 어떤 고민을 좀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재형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재형 박사님의 세종정책브리프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